절삭 조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삭 영역을 조회하고 공정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공정 목록에서 대상 공정을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 절삭 조건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력된 화면에서 공정 종류, 소재 재질, 공구 재질을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조회된 절삭 조건 목록에서 원하는 조건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절삭 조건은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완료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사항을 반영합니다. 다음은 절삭 조건 라이브러리에 절삭 조건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절삭 조건 라이브러리 화면으로 이동 후, 하단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절삭 조건 편집 창을 띄웁니다. 공정의 종류, 황정삭, 소재 재질, 공구 재질을 선택하고, 절입 깊이 절삭 속도, 피드를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된 절삭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절삭 영역을 제한하고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공정의 절삭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공정 목록에서 기본 공정을 더블 클릭합니다. 좌측에 표시된 절삭 영역 안내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가공 영역을 설정합니다. 절삭 영역 카테고리를 열어 세부 치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사항을 적용합니다. 다음, 공정 자동화 기능을 이용하여 공정을 생성합니다. 설정한 절삭 영역만을 가공하는 공정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사, 황삭 개별 공정의 절삭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선사, 황삭 공정을 더블 클릭 후 절삭 영역 카테고리를 확장합니다. 좌측 화면의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절삭 영역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절삭 영역은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값을 저장하고 변경된 가공 경로를 확인합니다. 설정한 절삭 영역만을 가공하는 공정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항삭 개별 공정의 절삭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공정 목록에서 황항삭 공정을 더블 클릭 후 절삭 영역 카테고리를 확장합니다. 좌측 화면의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절삭 영역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절삭 영역은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값을 저장하고 변경된 가공 경로를 확인합니다. 설정한 절삭 영역만을 가공하는 공정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공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공구 교환 위치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공정을 더블 클릭합니다. 설정 카테고리에서 시작 위치, 종료 위치, 공구 교환 위치를 설정합니다. 지정 좌표로 설정할 경우 해당 좌표점을 직접 입력합니다. 적용 버튼을 눌러 설정 값을 저장합니다. 수정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탭으로 이동합니다. 생성된 가공 프로그램에서 수정한 시작 위치, 종료 위치, 공구 교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돌 회피를 위한 우회 경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회 경로를 설정할 공정을 더블 클릭합니다. 회피 카테고리에서 우회 경로의 좌표를 최대 3개까지 설정합니다. 적용 버튼을 눌러 설정 값을 저장합니다. 좌측 화면에서 추가된 우회 경로를 확인합니다. 왼쪽의 회피를 위한 우회 경로는 설정하였습니다. 우회 경로를 설정합니다.